오늘 들려 드릴 이야기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집 교통경찰의 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말로 믿고 듣는 작가인데요. 특히나 이 소설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더더욱 꼭 끝까지 들어야만 그 묘미와 정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교통추리 소설 위험한 초보 운전 1장 남자는 핸들을 크게 꺾으며 다리 앞에서 좌회전했다. 그 순간 주위가 어두워졌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늦췄지만 즉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에 힘을 주었다. 아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 남자는 시계를 쳐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예상보다 집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볼 수 있다. D씨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옆길은 주요 간선 도로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그 지역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거리도 짧고 신호도 없기 때문에 급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단점은 가로등이 적다는 것과 도로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포장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다. 일방통행이라서 앞에서 차가 오는 일은 없지만 가끔 사람이 걸어가기라도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린 후에는 여기저기에 물웅덩이가 생기기도 한다. 남자는 앞쪽에 신경을 쓰면서 기분 좋게 차를 몰았다. 오른쪽에는 고속도로에 벽이 있고 왼쪽에는 양배추 밭이 펼쳐져 있다. 시골길이라서 그런지 유달리 커브가 많았다. 그때 남자가 혀를 찼다. 에잉, 재수 더럽게 없군. 앞쪽에 자동차의 미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길을 단숨에 빠져나가고 싶어도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남자는 스피드를 유지한 채 앞쪽 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거의 부딪히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차는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 뒤에서 차가 다가가도 서두르는 모습이 없다. 뭘 이렇게 꼼지락거려. 여기서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남자는 연방 투덜거렸다. 그러다 앞차의 뒤쪽 유리창을 보고 사정을 이해했다. 초보 운전임을 가리키는 마크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빌어먹을 하필 초보 운전이라니. 남자는 투덜거림과 동시에 짓궂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의 속도를 올렸다. 앞차의 뒷부분이 즉시 눈앞으로 다가왔다. 번호판이 남자 차의 앞부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러자 앞차의 운전자가 당황했는지 속도를 올렸다. 차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자 그는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미터기의 바늘이 올라가자 다시 차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양쪽 차는 거의 달라붙은 채 속도를 올렸다. 커브가 많아서 핸들을 조작이 쉽지 않다. 초보 운전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운전할지 남자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커브를 꺾을 때마다 앞차의 정지등이 깜빡였다. 그러면 그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에이 이거 완전 군뱅이 사촌이시구만. 다음 커브길에 이르기 전에 남자는 차의 간격을 조금 벌린 후 헤드라이트에 하이빔으로 앞쪽 운전석을 비추었다. 앞차에 탄 사람은 운전자뿐인 듯하다. 남자는 다시 하이빔으로 위협하며 차의 간격을 좁혔다. 앞차는 이미 충분히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를 놀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꾸 재촉하는 게 싫었던지 초보 운전자도 과감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앞차의 속도가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뒤처질 수 없다는 식으로 남자도 오른발에 힘을 넣었다. 그때였다. 다소 급한 커브길에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그러자 젖은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위험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앞차는 커브를 틀지 못하고 타이어의 비명소리와 함께 길에서 벗어났다. 이윽고 귀를 찢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앞차와의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 않은 탓에 남자의 대응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왼쪽 앞부분이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그 순간 엉덩이가 뜨는 바람에 남자의 머리가 앞유리창에 부딪혔다. 겨우 차가 정지하고 남자는 머리를 문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앞차로 달려갔다. 앞차의 운전자는 여자였다. 여자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그 사이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남자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차의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여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여자의 머리가 움직였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고개를 움직여 그를 쳐다보았다. 나이는 30대쯤 됐을까? 얼굴에 별다른 상처는 없다. 살아있군. 남자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자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눈에 간절한 호소의 빛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흠칫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금방 누가 오겠지 뭐. 남자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변명하며 뒷걸음질 쳤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귀찮은 일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다행히 자신의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는 재빨리 차에 올라탄 후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2장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지나가던 중년 남자였다. 이 길에는 어둡고 거부도 많아서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에 놨는지 알았죠. 이상한데 주차에 놨다고 내심 투덜거렸는데 아이고 그 사고 차량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과 사고 처리반의 미카미가 물었다. 혹시 다른 차는 못 보셨습니까? 그때 달려가던 차라든지 에 못 봤습니다. 사고 난 이후 여기를 지나간 사람은 제가 처음 아닐까요? 안 그러면 더 빨리 신고했을 테니까요. 원래 그래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처럼 의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카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중년 남자는 벗겨진 머리를 살짝 어루만지며 눈을 크게 떴다. 사고 차량을 못 본 척 한다는 건가요? 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년 남자와 헤어지고 미카미는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하얀색 승용차였다. 패밀리카나 주부용 세컨드카로 인기가 높은 차량이다. 배기량은 1200cc 그 차의 좌측 앞부분과 옆부분이 일그러져 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은 웬만한 차는 운전석이 다 우측에 있고 우리하고 교통체계가 조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잠시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비로 노면이 젖은 데다 커브를 잘못 트는 바람에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이리라. 아휴 더구나 이거니까 차량 뒷부분에 붙어있는 초보 운전 마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미카미는 중얼거렸다. 최근에는 초보자일수록 속도를 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신호다 주임이 그를 불렀다. 미카미 씨 잠깐만 신호다는 체구는 작지만 가슴이 실팩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여기를 보게 신호다가 가리킨 곳은 차량 오른쪽의 뒷부분이다. 미카미는 타이어 옆에서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움푹 들어갔군요. 어딘가에 부딪힌 흔적이다. 신호다가 물었다. 왜 움푹 들어간 것 같나? 에? 왜라뇨? 예전에 부딪혔겠죠 뭐? 아니면 누가 받았든지? 신호다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예전이 아니야. 부딪힌 지 얼마 안 되는 흔적이야. 잘 보게. 상대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있잖아. 그 말을 듣고 미카미는 손전등으로 그 부분을 비춰보았다. 그랬다. 분명히 새카만 페인트가 묻어있었다. 그러면 추돌인가요? 그래. 다만 지금으로선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사고 차량 옆을 지나가려다 실수로 부딪혔는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군요. 그래 가족한테는 연락했나? 네 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가보지. 사고를 당한 여성의 이름은 후쿠하라 에이코로 나이는 33세.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로 미카미가 전화를 걸자 예상과 달리 그녀는 독신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녀와 함께 사는 여동생으로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자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창구에서 현재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 환자는 지금 치료 중이고 가족은 대기실에 있다고 했다. 그들이 대기실로 들어가자 한 여성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고전적인 얼굴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이다. 그녀의 이름은 후쿠하라 마치코로 미카미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여성이다. 그때보다 많이 안정을 되찾은 듯 했지만 안색은 별로 좋지 않았다.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언니는 면허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운전하는지 모른다고요. 절대 과속하지 않고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교통표지판을 잘 지키죠. 그런 사람을 융통성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호다가 그렇게 말하자 마치코의 표정이 다소 부드러워졌다. 그런 언니가 사고를 내다니 비오는 날에는 특히 속도를 더 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속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제대로 틀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죠. 마치코는 미카미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동생 마치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코에 따르면 에이코는 재활치료센터의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재활치료센터는 자연공원 옆에 있는데 그 근처에는 테니스코트와 미술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에이코가 운전면허증을 딴 것은 약 두 달 전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바빠서 자동차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었지만 일이 늘어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기로 결심했던 거다. 출퇴근 때마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차를 구입한 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면허증을 딴 지 몇 년이 지난 장롱 면허자보다는 운전실력이 훨씬 좋다고 마치코는 강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치료실에서 에이코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와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그녀는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마치코가 재빨리 뛰어갔다. 언니, 괜찮아? 에이코는 멍하니 입을 벌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의사가 나왔다. 마흔이 넘은 인텔리풍의 남자는 신호다와 미카미를 보고 눈짓을 했다. 신호다 주임이 물었다. 어떤가요? 의사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경상이고 뼈에도 이상은 없지만... 네, 무슨...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식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긴 했는데요. 사고 조사는 가능한가요?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2, 3일 입원해야 한다고 하며 에이코를 병실로 옮겼다. 이상한 것은 병실 침대에 앉을 때까지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호다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에이코 씨, 괜찮으세요? 사고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눈의 초점도 일정하지 않다. 에이코 씨! 신호다 경감이 다시 불러도 표정은 똑같았다. 이윽고 마치코가 말을 걸었다. 언니, 정신 차려! 그제야 겨우 에이코의 얼굴이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움직여 마치 코를 쳐다보더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눈길로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3장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검증의 보강수사를 하고 있을 때 신호다 주임이 물었다. 그런 걸 부분적인 기억상실이라고 하나? 후쿠아라 에이코은 결국 어제의 사고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사고만이 아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자신 있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의사로서도 그런 환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일지 모른다. 그때 차의 타이어 자국을 조사하던 신호다의 얼굴이 다소 험악해졌다. 에이코 씨의 타이어 자국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차의 타이어 자국도 있군. 위치도 다르고 타이어의 간격도 달라. 뒤에서 들이박은 차일까요? 그렇겠지. 이쯤에서 에이코 씨의 차를 들이박은 것 같아. 직접적인 가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에이코 씨 증언에 따라서는 페인트에 관해 조사해야 할지도 몰라. 신호다의 찜찜한 얼굴은 그런 귀찮은 일은 질색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미카미는 조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한시라도 빨리 에이코에게 사건에 관해서 듣고 싶은 것이다. 병실에서는 동생 마치코가 언니를 돌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일단 집에 갔다 오늘 아침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의 간호사로 일한다는 그녀는 모든 일들을 알아서 척척 해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기운을 되찾은 듯하다. 거침없이 일하는 마치코를 보고 자매들만의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고 미카미는 감탄했다. 남자 형제들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좀 어때요? 미카미는 침대에 누워있는 에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새까만 눈동자를 불안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그 대신 마치코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기분은 좋대요. 하지만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로선 에이코씨한테 얘기를 듣지 못하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목격자는 없나요? 마치 고의 질문에 미카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길은 이 지역 사람들 말고는 거의 사용하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민가하고도 좀 떨어진 데다 고속도로와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큰 소리가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의 설명에 마치코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코씨의 차 뒷부분을 누가 가볍게 들이받은 흔적이 있더군요. 들이받아요? 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아니고 에이코씨가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차의 운전자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걸 조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 글쎄요. 본인이 직접 나타나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를 먹겠죠. 다행히 차 페인트가 묻어있어서 거기서 차종하고 연식까지는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코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차종과 연식이라? 잠시 후 미카미는 병실에서 나와 담당 의사를 만났다. 에이코의 용태에 관해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뇌파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압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의사는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어투로 대답했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사고 순간의 공포가 상당히 컸던 게 아닐까요? 미카미는 경찰서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했다. 할 수 없군! 하고 신호단은 포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서를 쓰지 못하는 건 골치 아픈 일이지만 지금으로선 그렇게 귀찮은 문제가 아니었다.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자손 사고라는 것은 분명하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다. 현재 에이코의 증상은 매우 특이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앞으로 생활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다. 즉 이번 사고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될 전망이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뒤에서 들이박은 차지만 그 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을 생각이다. 가령 차가 밝혀지고 운전자를 알아낸다고 해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하기 때문이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나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밍이 늦어서 부딪혔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그렇게 말하는 신우다의 표정이 재미있어서 니카미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4장 남자는 신문을 세 종류나 사서 읽어봤지만 어젯밤 사고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았다. 운전자가 죽지는 않았나 보다. 아, 다행이군. 남자는 신문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뺑소니를 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관련된 사고로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꿈자리가 사나우리라. 그리고 약간 부딪힌 건 사실이고. 그는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걸 떠올렸다.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운전자가 사망했기라도 하면 경찰에선 필사적으로 자신을 찾으리라. 어쨌든 다행이라고 남자는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 종류의 신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신문을 열심히 읽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물론 사회면만 읽었을 뿐이지만. 오늘 신문들의 사회면 기사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며칠 전에 행방불명된 4살짜리 소녀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사망한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예리한 칼로 가슴이 찔렸다고 한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보고 남자는 흠칫 놀랐다. 자신이 자주 가는 곳 근처에 있는 강가가 아닌가? 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다니. 세상 참 무섭군. 이것은 물론 제 3자로서의 감상일 뿐이었다. 5장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마치코가 미카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즉시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다. 에이코는 어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는 중이다. 미카미는 신호다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베이지색 벽돌로 된 빌라의 4층이 에이코 자매의 주거지였다. 마치코는 미카미와 신호다를 거실로 안내했다. 여성들만 사는 집답게 실내는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다. 에이코는 잠옷에 가운을 걸친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래도 상당히 회복되었는지 며칠 전처럼 눈동자가 공허하질 않았다. 그녀는 미카미와 신호다의 얼굴을 쳐다보며 제대로 인사를 했다. 자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미카미가 물었다. 기억이 나셨나요? 마치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요. 사고에 관한 것도요? 어... 근데 그거는 좀... 마치코는 말하기 거북한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보았다. 신호다가 에이코를 재촉했다.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에이코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저는... 사례될 뻔했어요. 예... 뭐라고요? 신호다의 반응이 상당히 느렸다. 미카미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얼빠진 표정의 두 경찰관을 향해 그녀는 책을 읽듯 반복해서 말했다. 그날 밤 전 사례될 뻔했어요. 운전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공격했어요. 미카미의 질문에 에이코는 겁먹은 양 어깨를 움츠렸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제 목숨을 노린 것만은 분명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호다 주임의 말에 미카미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열흘간 최소한 세 번은 위험에 처했다. 첫 번째는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브레이크 페달 밑에 빈 깡통을 끼워놓았다. 그때는 속도를 내기 전에 알아차려서 클러치 조작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해 멈출 수 있었지만 만약 내리막길이었다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졌으리라. 두 번째는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앞유리창에 무언가가 부딪혔다. 황급히 차를 세우고 내리자 도로 위에 벽돌이 떨어져 있었다. 누가 길가에 숨어있다. 그녀의 차를 향해 던진 것이리라. 에이코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앞유리창이 깨졌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며칠 전에 사고다. 뒤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쫓아왔어요. 더구나 헤드라이트를 하이빔으로 해서 깜빡였죠. 처음엔 단순히 놀리는 거라고 여겼는데 그 전에 사건들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속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커브길에 접어들었지만 뒤차는 속도를 늦출 생각을 안 하고 쫓아왔죠. 제 차를 들이박으려는 게 분명했어요. 전 정신없이 도망치다 커브길 앞에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자 소름이 끼쳤는지 에이코는 연방 자신의 두 팔을 문질렀다. 마치코가 언니의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주었다. 그녀는 분해서 견딜 수 없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상대의 차종만이라도 확인해뒀다면 좋았을걸. 하지만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신호단은 그렇게 말한 후 신음소리를 내면서 미카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브레이크 페달 밑에 빈 캔이 들어가는 건 최근 아주 자주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이죠. 저희도 평소에 운전하는 분들께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캔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벽돌이 우연히 날아올 수도 있나요? 며칠 전에 사고만 해도 그래요. 분명히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여길 수 없으리라. 신호단은 몇 번 고개를 끄덕인 후 미카미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카미는 교통과에서 근무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형사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호다도 별로 경험이 없는 듯 했다. 형사과에서 나온 사람은 사이토라는 형사였다. 신호다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지만 덩치는 훨씬 컸다. 그리고 역시 눈길이 날카로웠다. 사이토는 에이코에게 다시 똑같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동안 세 번이나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눈길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특별히 짐작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에이코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윽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요. 아직 머리가 멍해선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이토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마치코가 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언니 열흘쯤 전에 이상한 말을 했잖아. 이상한 말이라니? 미술관 옆에 숯말이야. 거기서 뭘 봤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에이코는 생각에 잠긴 듯 이마를 찡그렸다. 그리고 머리가 아픈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 상태에서 잠시 정지한 후 그녀의 입에서 아! 라고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그거. 하지만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진 모르지만 언니가 위험에 처한 건 그때부터야. 어쩌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이토가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이코는 잠시 마치코와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쳐다보다 이윽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이 막 하면서도 비교적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어, 열흘 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차를 타고 재활센터로 갔죠.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미술관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콘택트 렌즈가 옆으로 밀린 것 같았어요. 콘택트 렌즈요? 예, 제가 눈이 나빠서 콘택트 렌즈를 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잠시 도로 옆에 차를 세웠죠. 그런데 콘택트 렌즈의 위치를 바로 잡았을 때 숲속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미카미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끼어들었다. 비명소리? 여자였나요? 에이코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숲속으로 들어가 봤죠. 그런데 숲속에서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아픈가 해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날 쳐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 밑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한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연인들의 달콤한 시간을 방해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이 그녀였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미카미는 옆에서 생각했다. 사이토 형사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차로 돌아왔죠. 그리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것뿐이에요. 에이코의 말을 듣고 사이토는 잠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상대가 에이코씨 얼굴을 봤나요? 어... 봤을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겠어요. 에이코씨는 상대의 얼굴을 봤나요? 못 봤어요. 그러면 무슨 특징이라도... 글쎄요. 그녀는 뺨에 손을 대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길을 하더니 이윽고 생각이 났는지 입을 크게 벌렸다. 왜 그러시죠? 사이토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에이코가 허공을 응시한 채 말했다. 한 사람은 어린애였을지도 몰라요. 밑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사이토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린애? 남자아이였나요? 아니면... 에이코는 괴로운 표정을 지은 후 머리를 흔들며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생각나질 않아요.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그녀는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다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6장 이상하네. 가방 안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곳에 넣어둔 기억은 없다.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데. 리스트 밴드가 리스트 밴드가 없는 것이다. 땀을 닦기 위해 손목에 끼우는 밴드로 테니스 칠 때의 필수품이다. 그런데 한쪽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모르는 사이에 한쪽이 바뀌어 있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묘하게 색깔과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그의 이니셜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사흘 전까진 분명히 있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양쪽에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명히 그걸 손목에 끼고 코트에 나갔는데. 어, 잠깐만. 전반의 연습을 마친 후에 빼낸 기억이 있다. 빼내서 어디에 두었을까? 무의식 중에 뒀다면 가방 위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어, 도저히 생각나질 않아. 그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애착이 있는 물건이라서 미련이 남지만 어쩔 수 없다. 아마 실수로 누가 가져갔으리라. 그렇다면 나중에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사흘 전이라면 유달리 일반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 남자는 그날의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날 따라 처음 보는 여자들이 코트에 많이 있었다. 에이, 설마 이런 땀냄새나는 리스트밴드를 누가 가져가겠어? 그는 자신의 상상을 뿌리치며 혼자 쓰는 숨을 지었다. 7장 다음날 아침 에이코가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숲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 나무들이 울창한 장소로 밤이라면 거의 숲의 안쪽이 보이지 않으리라. 형사들이 에이코의 증언에 관심을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에 발견된 유아 살해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았고 한쪽은 매우 작았다고 말했다. 그 작은 한쪽이 살해된 소녀일지도 모른다. 이웃고 형사들은 현장에서 지저분한 천을 발견했다. 손수건 정도의 크기로 절반 가까이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예리한 형사 한 명이 감식반의 소견을 기다릴 것까지도 없이 얼룩의 정체를 예상했다. 미카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신호다가 옆에 와서 말했다. 에이코씨가 본 사람은 역시 유아 살해범 인 것 같아. 확실한가요? 아니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 신호다의 말에 따르면 귀가 솔깃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숲에서 발견된 천에 묻은 얼룩은 역시 혈흔 이었다. 더구나 살해된 소녀와 똑같은 AB형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에이코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고 생각하고 신호다가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그래 그녀는 실제로 아무것도 못 봤지만 범인 쪽에서 보면 안심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이 일어날 때까지 에이코씨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범인으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신호다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책상을 두들기며 열변을 토했다. 그게 바로 범죄자의 심리야. 지금까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건 아직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건이 발각됐을 때 그날 밤 그 장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말하면 곤란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음 그럴까요? 왠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카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때 신호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불쑥 말했다. 아 그런데 자동차 페인트의 자종을 알아냈어. 작년에 모 회사에서 나온 스포츠카라고 한다. 젊은 층에 인기가 있지만 신차 등록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 지역에는 끼켜야 수십 대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 대 한 대 이잡듯이 뒤져도 그렇게 힘들진 않겠네요. 아니 형사과 녀석들이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8장 멍청한 녀석들 지금 장난해? 신문을 든 손이 떨렸다. 남자는 사회면을 읽고 있었다. 사회면에는 유아 살해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는 기사가 쓰여 있었다. 새로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는데 그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의 경과를 읽고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몇 번씩 살해될 뻔 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문제는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갈 때 용의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부분이다. 아 멍청한 녀석들 지금 장난하냐고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다. 그런데 살해될 뻔 했다니 내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 하지만 기사를 보면 경찰에선 유아 살해 사건과 며칠 전에 교통 사고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듯하다. 양쪽 모두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났군. 이대로 있으면 자신에게 혐의가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설 수도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을 때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어서서 문의 자물쇠를 벗겼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남자 두 명 양쪽 모두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앞쪽에 있는 키 작은 남자가 말했다. 경찰에서 나왔습니다만 모리모토스 네모씨죠. 쿵쾅 심장이 크게 방망이들 쳤다. 그런데요 며칠 전 고속도로 옆길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역시 그 일로 찾아온 것이다. 어설프게 얼버무려봤자 소용없으리라.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때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워낙 급한 일이 있었고 상대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 형사는 웃지 않았다. 키 작은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차 뒤쪽에 있었던 건 인정하시는 군요. 그건 인정하지만 신문에 나온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니요. 덩치가 크고 험악한 얼굴의 남자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하지만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했다고 하던데. 스네오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항변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사고를 당한 건 운전이 서툴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관계 있는 거는 그 사고 뿐이고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험악한 얼굴의 형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하 과연 그럴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어디 있었지 갑작스런 질문에 그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그건 왜요? 이유는 알 거라고 대답이나 해 어디 있었지 형사의 말투는 매우 위압적이었다. 스네오는 거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테니스장에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테니스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테니스장이지? 가와이초에 있는 험악한 얼굴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흠 우연이군. 우연이라니 뭐가 말인가요? 죽을 뻔했다는 여자 말인데 그 여자가 가와이초에서 일하거든. 그런데 퇴근길에 두 번이나 죽을 뻔했다 더군. 우와 그거 정말 우연이군요. 그뿐만이 아니야. 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더니 얼굴을 그의 코끝으로 들이밀며 덧붙였다. 더구나 그게 지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이지. 스네오는 자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잠깐만요. 그것도 역시 우연입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내가 왜 아무 관계없는 그 여자의 목숨을 노려야 하죠? 그러자 형사는 음침한 미소를 띄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신문을 읽었다면서 그 신문에 쓰여 있을 텐데. 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제야 짐작이 되었다. 난 여자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같은 주 월요일에 어디 있었지? 그 여자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날 말이야. 월요일?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도 테니스장에 있었어요. 월수금이 내 담당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범인이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하지만 당신이 그 숲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 형사는 윗도리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 그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며칠 전부터 찾던 리스트 밴드다. 그걸 어디서 어디라고 생각하나? 형사의 이죽거리는 얼굴을 보고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문제의 숲속이야. 혈흔이 묻은 천 옆에 떨어져 있더군. 그래서 우리는 근처 테니스장을 단문해 봤지. 일리스트 밴드 당신 거지? TM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더군. 겸사 겸사 당신의 과를 조사해 보니 최근에 다른 차와 추돌한 흔적이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페인트와 차종도 일치했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키 작은 형사가 그의 옆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아 사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듣기로 하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어. 실제로 앞차를 들이박았잖아. 아 그건 앞차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녀는 뒤에서 엄청난 기세로 쫓아왔다고 하더군. 사리를 느꼈다고 말이야. 그럴 리 없어요. 약간 속도를 내긴 했지만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왜 속도를 냈지. 형사의 얼굴이 점점 더 험악하게 변했다. 그거는 상대가 워낙 꾸밀거려서 그리고 초보 운전 마크를 달고 있어서 좀 놀려주려고 한 것 뿐이에요. 거짓말 하지마. 형사가 달려들어 스네오의 멱살을 잡았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질 만큼 엄청난 힘이었다. 초보 운전 마크를 달아서 놀려주려고 했다고 거짓말 작작하시지. 물론 초보 운전 마크는 달았지만 당신도 면허증 딴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구장 그 남자 잡혔대. 마치코가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들떠있었다. 에이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스테레오의 스위치를 켰다. 스피커에서 모짜르트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언니. 언니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이야. 마치코의 말을 듣고 에이코는 가볍게 웃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때의 공포가 뇌리에서 되살아났다. 사고를 당했을 때의 공포. 뒷차가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스피드를 올렸다. 그러다 가드레이를 들이박았을 때는 죽는 줄 알았다. 사고 당시에 몸이 허공에 뜨는 듯한 감각과 부딪혔을 때의 충격. 지금 생각해도 온 몸이 떨린다. 나에게 그런 공포를 안겨주었으면서 그 남자는 부상자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쳤다. 무슨 말 무슨 말인가 했지만 그 입가에는 옅은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남자가 발길을 돌렸을 때 윈드브레이커 뒤에 있는 테니스장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테니스장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작전을 짰다. 그 남자에게 복수할 방법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완벽한 계획을 짜기 전에 경찰에 진술하면 나중에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동생에겐 일찌감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근처에서 유아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행운이었다. 반대로 말해 그 남자에게는 불운이었으리라.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동생이 열심히 알아본 덕분에 사고 다음 날에는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다. 모리모토 스네오 사립대학교 3학년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박한 옷을 걸치고 있는 남자 동생이 느낀 남자의 인상이었다. 동생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A, B형 피가 묻은 천을 준비했다. 남자의 리스트밴드를 훔쳐온 사람도 동생이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미술관 옆에 숲속에 리스트밴드를 버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경찰을 불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에 벌벌 떠는 여성인 척 연기하면 된다. 동생의 말처럼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남자는 언젠가 석방 되겠지만 그때까지 충분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가령 이번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 남자의 행위가 살인 미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단속해 줄 사람이 없을 따름이다. 네.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다 하면서 들으셨나요? 이 책 교통경찰의 밤은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 전 무명작가였을 때 어떻게도 이 작품이 히트를 못 쳐서 안타까워 하다가 교통사고를 소재로 한번 글을 써서 연재를 해볼까 하고 여기저기에 연재했던 글들을 히가시노 게이고가 큰 명성을 얻은 뒤에 출판사에서 찾아내서 책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일본이 우리와 교통법규가 조금 달라서 운전석이 우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요즘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 겪어왔던 지난 70, 80,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의 사고들 유형들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라 해주시면 몇 편 더 소개해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쓰다가 너무 길었네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